이것만 보고 가게요. 이것만 보고 갈까요? 전세권 한번 봐보세요. 전세권하고 유치권, 자당권, 그 다음에 계약법으로 넘어가자고요. 전세권은 항상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전세금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거고 동산에 대한 전세권은 없어요. 부동산만 되는 거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상하고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이 되면 경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변제권. 이게 뭐예요? 담보물권상 두 가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중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요. 등기가 없어도. 다는 뭐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익물권성만 없어지는 거고 담보물권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이 담보물권성을 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림관계가 준용이 되는데요. 이 상림관계 준용은 지상권도 준용되고 그다음에 전세권도 준용이 돼요. 지상권, 전세권 모두 다 준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뭘로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 지급을 요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신소유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양수인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는 안 되는 거죠. 필요비 청구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 소유자는 소멸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는 이 신소유자가 승계가 되므로 구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5번에 전세권자가 지출한 유익비 보인가요? 유익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소유자 선택이니까 여기가 전세권 설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정자가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 청구권은 돼야 안 돼요? 여기는 필요비는 없어요. 필요비는 없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현상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이걸 부담하는 거고요. 설정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에서 혹시 최장기간이 몇 년이죠? 최장, 길게 하는 거. 이게 원래 10년이잖아요. 10년은 누구누구예요? 토지도 10년, 건물도 10년이잖아요. 그럼 최단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건물만 1년이 되는 거고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잘 나오지 않는데 건물만 전세권에서 최단기간이 있다는 거 그걸 하나 체크하고 토지 부분은 최단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전세권은 1개월, 3개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일부 전세권 보이죠? 이건 기억해 주세요. 일부 전세권은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전부에 대한 뭐는 돼요? 우선 변기는 되는데 이게 앞뒤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체크를 좀 하고 계시라는 거 그래서 전세권 나와 있는 거고 80번도 체크해 놓으세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전세권하고 지상권에다가는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등기고 이게 뭐죠? 부기등기. 아, 지역권은 저당권 잡아요? 못 잡아요? 이거 못 잡아요? 그럼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요역제하고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된 거예요? 만료가 됐어요. 만료되어 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용익물권성. 용익물권성은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돼 버리면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실행이 못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압류하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피담보 채권을 확보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물삼 대위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갑이 집이 있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에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병이? 저당권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존속기간 만료되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얘가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전세금을 얘가 압류하는 거야. 이렇게 압류해서 못 받은 전세금 대출 이걸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물상 대위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도 물상 대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라고.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원칙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가 존속되는 동안 보인가요? 존속되는 동안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다만 존속 중이더라도 뭐는 된다? 장례, 조건부, 채권 양도는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건 종료가 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은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료가 되면 양도가 되고 존속 중에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그 정도만. 가장 중요한 건 전세금이에요. 전세금, 피로비 청구권 없고 유입비만 있다라는 거. 아, 전세권에서 혹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지상권을 설정자가 가져야 돼요? 전세권자가 가져야 돼요? 설정자. 아니, 전세권에서 지상권이 들어오면 무조건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가져야 된다. 여기 토지가 갑이고 건물이 원래 갑이고 여기가 의리 전세권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병으로. 그럼 여기에 지상권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이 지상권을 전세권자가 가져야 돼요? 건물주 설정자가 가져야 돼요? 설정자, 얘가 가져야지. 얘가 좀 어려운 거죠, 얘가. 이거 정도. 그래서 전세권에서 지상권이 나오면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자다. 지상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거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요. 자, 이제 유치권 한번 와보실래요? 유치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려면 저당권 포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64번, 63번.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은 꼭 알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상권이 문제가 지문이 짧아요. 그럼 걔는 맞춰야 돼요. 일반 지상권이니까. 길면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권은 무조건 틀리면 안 돼요. 전세권도 맞춰야 되고 유치권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저당권에서 64번이나 63번에 근저당권이 보이잖아요. 걔는 맞춰줘야 돼요. 공동저당은 포기. 그렇죠? 예를 들면 지문이 길어. 그럼 뭐예요? 패스. 끝어리까지 보고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다섯 개 정도를 포기해도 되는 여유가 있다니까. 아니, 다섯 개를 포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크해놓고 끝어리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 갔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기해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안배가 안 되면 되게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거든요. 점수 맞추는 점수, 점수 내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지금은 점수를 어떻게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유치권 봐봐 이제. 유치권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죠. 그럼 등기해야 안 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없어요. 유치권이. 그다음에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 그럼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비를 안 받고 유치물을 유치하지 않고 바로 돌려줄 수 있죠. 그럼 배제특약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라고요. 이거. 같이 연결해 두셔야 되고.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죠. 그래서 우선변제, 물상대위, 물청이 없습니다. 우물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3번하고 4번이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작년에 나온 거. 결론성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비용 동그라미, 피로비, 유익비, 공사대금, 수리비 아니면 치료비 이런 게 나오면 여기다 또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는 그 신발이나 비용, 우산. 우산을 바꿔가는 거. 내 우산 줄 때까지 당신 우산 못 줘. 내 신발 줄 때까지 당신 신발 못 줘. 그게 유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보증금 보이죠. 권리금,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매매대금. 건축자들도 나왔었죠. 처음에. 이런 것들은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치권이 나오지 않는다. 작년에 이 3번하고 4번만 문제를 배정한 거예요. 작년 문제가. 내용을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유치권을. 5번에 보면 5번, 6번 묶으세요. 5번, 6번. 도급인 소유에 속한다. 도급인 재료 보인가요? 도급인 동그라미, 수급인 동그라미. 그럼 도급인 나오면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끝터리 유치할 수 있다. 여기 수급인 재료, 끝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문고 놓고 보셔야 되고. 이 문제가 작년에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전혀, 지문이. 목적물에 관련돼서 발생한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물건을 점유하도 유치권이 나오고 거꾸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뒤에 채권이 발생되더라도 유치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건 앞서거니 뒷서거니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고 대여하고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보이죠? 그런데 뭐는 된다?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보존 행위는 돼야 안 돼요. 이건 가능하다. 다만 차임 상당 등 부당 이득이 생길 수 있죠. 부당 이득. 그럼 부당 이득은 반환을 해주라 안 해주라? 반환을 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존 행위는 승낙 없이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지만 부당 이득이 생기면 그건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상황기간을 유예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기간 유예를 받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변제기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 행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10번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죠? 점유? 점유? 점유가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뭐라고 했어요? 불? 뭐냐예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재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러면 유치권은 안 나오고 제3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럼 유치권은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점유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적법 점유이어야만 유치권이 나와요. 불법 점유이면 유치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안 나오는데 표현 방법을 조심해라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자, 존속 중에 비용을 지출했다. 비용 지출. 그럼 얘는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비용 청구도 돼, 안 돼? 돼. 그런데 임대차 존속 후, 임대차 종료 후 아니면 임대차 존속 기간 만료 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돼, 안 돼? 비용 청구는 돼. 그래서 이 문구, 이 멘트 이거 조심해라고, 이 멘트. 이걸 사례형으로 문제를 몇 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적법 점유해야 된다. 적법. 그다음에 점유 개신은 정당한 점유였으나 그 이후 권원이 소멸한 상태에서 비용이 들어갔다. 원래 임대차가 있을 때는 적법이죠. 적법한 점유였으나 그 후에 권원이 소멸했다는 게 뭐야? 임대차가 종료됐다. 종료된 후에 뭐가 들어간 거야?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안 된다. 왜? 후에 권원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렇단 말이야.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이 말과 같은 거라고 지금. 이 멘트.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전혀 배정이 안 됐다고 지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재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예 안 되지. 지지자만 된다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거고 유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그럼 채권이 소멸되버리면 반사적 효과로 유치권도 소멸되는 거야.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행된다. 밑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라고요? 진행된다. 이게 같은 말이야. 우리 시험에서는 위에 걸 낼까? 밑에 걸 낼까? 오케이. 위에 걸 내는 거야. 왜? 밑에 건 눈이 보여 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이게 보여 버리니까 안 내고 위에 걸 내는 거야, 보통. 같은 문구예요. 여기에 유치권이 들어가든 저당권이 들어가든 동시의행 항변권이 들어가든 이 세 개는 다 똑같아요, 지문이. 그러면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같은 멘트라고. 같은 멘트. 이거. 그다음에 유치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도?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돼? 변제 청구는 안 돼요. 이거 조심할까, 이것도. 대세적 규력이 있잖아,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변제는 안 된다고. 변제 청구는 안 된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가 나온 거야? 유치권. 물어볼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 됐죠? 뒤에 용의권 나왔죠? 용의권이 뭔지 아시죠?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낙찰되겠지? 낙찰되게 대항할 수. 이건 없죠? 말소기준이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유치권이 나온 거야.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이 저당권과 유치권은 아무 관계가 없어. 유치권은 경매 개시등기가 기준이라고. 경매 개시등기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리고 이 저당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용의권은 저당권과 관계되어 있죠. 담보가 등기랑. 그래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가 들어온 거야? 유치권을 최대 환자죠. 그럼 토지가 경매 개시등기.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뭘로 따져라? 경매 개시. 원래는 기입등기인데 경매 개시등기.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저당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 여기까지가 유치권인데 유치권 이거 성관주의 의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기억나요? 성관주의 의무 있다는 거하고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승낙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을 뭐라고 했어요? 위반했죠? 위반하면 야 나가라 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성관주의 의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범위에서 성관주의 의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누구예요? 여기 유치권자하고 임차인. 이 두 사람 유치권자하고 임차인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재산처럼 보관하면 안 된다고. 자기 재산처럼. 그 정도만 좀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오는데 저당권은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피담보채권 범위 82번하고 83번 근저당권 있죠? 이 두 개만 체크해 주세요. 특히 근저당권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먼저 이거 한번 봐보면 먼저 저당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먼저 애호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일반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좀 다르다. 두 개가. 그렇죠? 여기는 1번 뭐가 있어요? 원본. 이거 원본. 두 번째. 이자는 무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약금이고요. 그럼 네 번째는요? 지연이자 손해배사. 지연이자 몇 년분이죠? 다섯 번째. 실행 비용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등기가 돼야 되죠? 여기는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 오면 근저당권 원본 받아야죠. 여기 이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조심할 거 근저당권의 이자는 등기가 안 돼도 포함돼요.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등기가 돼야 되거든 이자가.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 위약금 되는 거고 여기 지연이자가 1년분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최고액 내라면 최고액 범위 내.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5억인데 지금 지연을 연체를 3년 해서 3년. 그렇죠? 그럼 3년 했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3년치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다고. 여기는 1년치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3년치 모두. 그래서 여기는 최고액 내라면 모두 담보가 된다. 실행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잘 나왔고 이것하고 이것이 잘 나와요. 이 빨간색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근저당권에서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저당은 원본, 등기된 이자, 위약금, 이 채무불리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게 지연이자예요. 몇 년분이요? 1년분이고. 여기 실행비용 들어가죠. 그런데 근저당은 실행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등기된 이자는 뭐라고 했어요? 기간 제한 없이 담보되나.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에요?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된다는 규정은 누구는요? 채무자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변제할 때는 연체료를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연체된 것도 모두 변제를 해야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전액.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저당물의 부합물. 부합물은 중축이라고 하면 좋은데요. 중축된 거. 한 몸뚱아리 된 거. 그다음에 종물은 창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체 건물 마당에 있는 화장실이나 마당에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부속 건물. 그게 종물이에요. 그다음에 종된 권리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아니면 아파트에서는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 같은 거. 그러면 아파트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그 대지 사용권도 경매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본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번에 중축된, 중축 동그라미 쳐요. 중축된 부분은 부합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축이, 이게 부합물이에요. 구성 부분.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게 포인트죠. 당연히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몸뚱아리가 된 거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이건 기억해 주세요. 6번.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을 샀다 그랬죠, 오피를? 그런데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거야. 그 월세는 누가 먹어야 돼? 채무자인 내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오피를 압류할 거거든. 그때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저당권 여력이 미칠 거예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아. 누가 먹어? 과실은 채무자가. 다만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압류가 행해진 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오케이. 그렇게.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써놔 볼게요, 여러분들. 그 물상대위 기억나요? 물상대위. 목적물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멸실되거나 훼손이 된 거죠. 그럼 같이 변형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상금, 보험금. 이걸 뭐 함으로써?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여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압류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류를 누가 한다는 거야?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안 돼요. 매매대금. 그다음에 차임.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그러냐면 목적물이 멸실되고 훼손돼서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만 물상대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거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얼마예요? 501호. 아파트 501호. 그렇죠?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죠. 그럼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 미쳐야 안 미쳐야 돼? 미쳐야지, 이건요. 그래서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대지 사용권도 저당권이 이렇게 미친다고 하는 거. 그 정도 정리하면 되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82번. 알겠죠? 그건 거의 저당권이 들어가서 빠진 적은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웬만하면 근저당권은 답이 되는 거 한번 봐볼까요? 근저당권은 작년에 나온 지문. 불특정. 여기가 특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해야 되고 최고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정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또 하나 해볼까요? 확정될 때까지 채권액,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채권을 누군가 대의변제했어. 저희 집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대신 갚아줬다고 대의변제. 대의변제를 했다고 해서 채권이 양도 되나요?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이게. 그다음에 근저당권 동그라미,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하나 더 쓴다면 누구라고 했어요? 채무자. 세 사람. 근저당권, 지지, 채무자, 채권, 최고액은 이 세 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될 필요적 기재상이라고. 그러나 누구는요? 4번 결산기 존속기간은 이무적 기재상으로 기재상이 아니다 그랬죠? 예전에 예를 들면 15회, 20회 초반까지만 해도 얘가 다 비웠어요. 얘가. 이걸 물어볼 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전부를 포함된다. 또한 최고액 범인회라면 1년분에 하라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죠? 그럼 여기 실행비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6번이 20회 이후 25회까지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때 답이 가장 또 잘 됐고.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가끔 답이 되는 게 7번이었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최고액을 초과한 거야? 초과했어.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죠? 전액을. 그다음에 삼취득자나 물상보증은 얼마? 최고액만.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후순이 저당권자는 얼마를 갚아야 돼요? 이것도 전액해야 돼요. 이렇게 전액. 그래서 얘들을 간헐적으로 시험을 내는데 특히 채무자가 나올 때에 채무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최고액. 플러스 지연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아니, 뭐가 있을까? 또 손해배상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럼 무조건 뒤에가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던지 앞에가 최고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 채무자는 절대 최고액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가 무조건 전액, 확정액, 확정액, 전액. 그래야 되지 최고액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뒤에가 어떤 수식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고액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거든요. 그렇죠? 이게 25회 이후 답이 가장 많이 되는 거. 그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럼 후순위자는 언제 확정돼요? 아니야, 아니야. 경매 신청 시. 경매 신청 시. 그다음에 선순위는 언제 확정돼? 경낙대금, 완납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두 개가 나눠지는 거라고. 알겠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후순위 자신 거는 경매 신청시고 선순위 거가 경낙대금, 완납시라고. 이게 요 근래 가장 답이 됐던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경매가 취하됐어. 그럼 보통 저당권으로 가요. 아니면 근저당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확정되면 그렇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저당권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근저당권으로 부활된다. 근저당권으로. 예를 들면 근저당권 회복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답이 된 적은 없어요. 예상문제는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다음에 요 근래 가장 답이 예상문제 많이 되는 게 10번하고 11번이에요. 올해 만약에 근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10번이나 11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럼 여기 보면 경매가 신청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야? 피담보 채권이 된 후 이름 말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그 뒤에 발생되는 새로운 거래 관계로 발생되는 건 뭐예요? 원본 채권은 끝돌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담보되지 않는다. 그런데 11번에 보니까 확정 후 보이죠? 확정 후에 누구의 인자? 이자, 지연, 이자는 끝돌이에요.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된다. 이건 담보된다. 이렇게. 이건 담보가 되고 이건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요? 지금은 그걸 따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자, 지연, 이자가 나오면 담보되는 거고. 원본 채권 그러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기억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요 근래 나오는 예상문제집에 답이 가장 많이 돼요. 이게. 그 전에 답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요거예요. 8번. 8번. 가늘적으로 답이 되는 게 7번. 그다음에 21회부터 25회까지는 실행비요. 이게 답이 가장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정도는 꼭 좀 한번 읽고 가면 아마 근저당권은 안 틀릴 거라고 봐요. 이게 아마 근저당권이 제발 64번이기를 기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64번에 공동저당이 나오면 손 못 대잖아요. 그냥 패스할 거니까. 그래도 뭔가 끄적끄적 할 수 있는 놈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만 참아봐요. 나도 빨리 끝내려고 막 달리는데. 아니, 이게 그냥 시간이 넘어가면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많이 해주려고 해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다른 것도 해야지. 민법만 하겠어요. 어제 했던 거 학기들도 한번 더 봐야 되고. 그렇죠? 또 2차학과목 잘 안 되는 공법. 그렇죠? 또 봐야 되고. 자, 이제 계약법은 그래도 좀 편해요. 자, 물권 봐보세요. 물권은 무조건 물청을 끼워. 민총 봐보세요. 민총은 반사해질 수 있죠. 불공정 있죠. 비통착사관 꼭 보셔야 돼. 두 문제. 그다음에 대리 파트는 대리권 종합하고 묵권하고 표현대리를 따로따로 해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무효 파트 하나. 그다음에 취소 하나. 조건기한 하나. 그렇죠? 민총을 풀 때는 조심해서 푸세요. 민총을 여러 번 봤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오살나게 많아요. 대리와 물권법이 효자 노설한다니까? 그러니까 포기했던 애가 대리 점수를 줘요. 내가 자신 있게 풀었던 민총을 대충 풀어버리면 실패를 볼 확률이 많아요. 민총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는 거고. 물권법은 물청. 그죠? 머릿속에. 등기에서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그다음에 등기 추정요. 그것 정도는 봐야 되고. 점유권에서 점유자 회복자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소유권에서는 조이토지통행권 한 번 쭉 읽고 취득시효하고 공유 사례 문제는 꼭 데리고 가세요. 그다음에 지역권은 어차피 포기해도 지상권은 그냥 쉽게 나오면 마치고 어려우면 내버려도 괜찮다. 지역권은 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이 세 개는 꼭 데리고 가세요. 저당권은 간절히 바라는데 근저당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저당권은 어렵지만 이 정도만 대충 몇 개 해도 답을 고려낼 수 있거든. 이제 계약보로 와보면 작년에 미친, 아니 미친 것이 아니죠. 작년에 출자 달이 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약관을 냈다고 15년 만에. 15년 만에 약관이 나왔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죠? 당황 안 했어요. 아니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이에요. 계약이 65번부터 74번까지인데 65번이 작년에 약관이 나왔다니까. 66번이 이게 나왔고 청약과 승낙이. 그런데 청약과 승낙도 날짜가 나와가지고 길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짧을 거라고. 그래서 65번이 아마 청약 승낙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자, 봐보면 여기 청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약은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일방적이죠. 이것과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청약의 유인이잖아요. 그럼 청약의 유인은 뭐예요? 확정이고 불확정이에요? 이건 불확정이라는 거죠. 이건요. 불확정이다. 자, 불특정 동거람이 쳐요. 청약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만 되는 거예요?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뭐가 돼요? 유인이 되는 거고. 청약도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4번하고 6번을 문꾸면 돼요. 자, 청약자가 뭐라고 했어요? 발신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했죠. 그다음에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청약은? 유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갑이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제한능력자를 받았어요. 제한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제한능력자는 의사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요. 그런데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 청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주어를 좀 조심하세요. 주어. 그다음에 청약의 효력을 발생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도달할 때는. 청약자가 임으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할 때는 철회가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하는 거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승낙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 성립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하나가 뭐예요? 상대방이 일치가 돼야 되죠. 합치. 이걸 뭐라고 해요? 주관적 합치 그러죠. 두 번째는 계약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죠. 계약 내용. 1억이라고 했으면 1억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객관적이죠. 이 두 개가 합치가 되어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약의 승낙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했어요. 그럼 당연히 청약의 거절과 뭘로 봐야 된다?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기존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계약은 일단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격승발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격승발은 반드시 보여요? 발신주의.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도달이 되어야 격승발을 따지는 것이지 이게 승낙 기간 이후에 나온 것은 계약이 아예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격승발을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전제에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의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연착입니다. 연착된 통, 보이시죠? 연착된 승낙은 뭘로 가야 돼요?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뭘로 간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다만 여러분들 사고에 의한 연착 기억나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통상 연착이고 사고의 연착은 뭘로 표현해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멘트를 넣어줘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했다. 그럼 사고의 연착은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청약과 승낙, 아마 여기에다가 의사실현을 붙이겠죠. 의사실현은 어떻게 붙여놔야 돼요? 의사실현은? 의사실현에 의한 걸 어떻게 붙이죠? 청약과 함께 뭐 한 거? 송부된 물건을 뭐 한 거예요? 사용했다. 이게 의사실현이거든요. 우리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 그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여기가 인식할 때, 안 때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면 되는 거죠. 그 생각하면 되고. 교차청약은 언제 성립돼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할 때. 그럼 양청약은 언제예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매매 목적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몇 평이더라? 80평이더라. 그럼 전부 불농인가요? 일부 불농인가요? 일부 불농이죠. 그럼 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요? 담보 책임이 나와요?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처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농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동시 이행 항병권인데 작년에 동시 이행 항병권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전혀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지문 자체가 아예. 그래서 동생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것만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임무, 가세, 수종, 전담회, 구청. 이건 동생 관계에 있는 거죠. 동생 관계가 없는 애들이 뭐뭐였었어요? 채권 증서, 변제와 저당권 말소, 담보 가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명령,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효, 권리금. 상가금을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는 동생병권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걸 이것만 가지고 작년에 문제를 물었었거든요. 전혀 내용이 들어간 게 없어요. 전혀. 올해 내용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동생 관계에 있는 건 반드시 뭐예요? 쌍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쌍무계약을. 그다음에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조심할게요. 한 번 나왔는데 별개 약정은 동생병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별개. 별개 약정은 동생병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없어.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보인가요? 그렇죠? 별개 약정은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생병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특약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약한 사실이 없으면 안 나오고 특약한 사실이 있으면 동시가 나옵니다. 8번에 채무자의 동일성만 유지가 된다면 채권양도 동그라미, 상속은 동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랬죠? 경계. 경계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경계는 동시에 항병권이 나올 수가 없다. 계약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판례는 꼭 기억을 하세요. 9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어디에 3번 이행제고 13번인가요? 9번하고 13번을 좀 묶어놓고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9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일방채무가 이행불농 보인가요? 이행불농이 됨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그럼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하더라도 동생병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이 판례 하나.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울 때는 그냥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그렇게 외우면 편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13번은 포인트를 여기에 한 번 현실 제공했죠. 그런데 뭐에 빠진 거예요? 수령지체에 빠졌고 여기에 포인트예요. 계속되지 않는 한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어요? 동시행 항병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아까 손해배상으로 뭐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라는 거하고 이거 하나하고 여기처럼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생관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속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10번하고 11번을 문고 놓으세요. 10번, 11번을 물어보는 건데 10번하고 11번은 선이행 의무자예요.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뭐가 나오면?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재산상태 악화 보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불안의 항변이라 그래요. 그럼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가 나올 수 없는데 질질 끌다가 불안하면 동시가 나올 수 있는데 불안의 항변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두 개로 이행이 곤란할 현저, 현저히 곤란하다. 재산상태 악화. 아니면 여기처럼 이행 지체 중에 후 이행 의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게 뭐예요? 질질 끌다가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동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럼 원래 동시항변권은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동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면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너도 이행하지 않고 나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아니에요. 얘가 중요하지.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예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섬정에 가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럼 X가 돼요.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그다음에 14번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뭐라고 했어요? 원용. 주장을 해야죠. 주장을 해야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권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치소권 행사기간 3년, 10년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가 동시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판결은 뭘로 가요? 상환 이행 판결인데 대략 이것만 알면 돼요.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죠. 여기가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만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 일부 승소 판결 그럽니다. 가장 메인은 이거예요. 동생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메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오시면 얘도 항상 3자를 위한 계약도 문제가 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이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관계예요? 보상관계. 그럼 여기가 금결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행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천구가 들어오면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갑과 병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대가 관계죠. 그럼 여기에 흠결이 있으면 흠결이 있으면 영향을 당연히 안 받는 거죠. 이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행을 해야 안 해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천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하고 요구를 가장 기본이 되죠.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16번에 낙약자가 제삼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여기가 포인트네요.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 그럼 이 수익자가 이렇게 낙약자에게 1억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집을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채무를 면제해 주라. 채무 면제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삼자를 위한 계약은 뭔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삼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문입니다. 그럼 언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존재해야 돼요. 그럼 수익의 의사를 누구한테 표시해요? 이건 낙약자에게 표시하는 거고 그 수익의 의사 표시는 새삼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에요.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도 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수익의 의사 표시는 삼자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삼자 권리 발생에 불과하다. 18번의 제삼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으로 뭐라고 했어요? 해제권이나 치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원상회복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했던 게 낙약자의 뭐가 있어요? 재무가 불이행이 됐죠? 그럼 낙약자의 재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는 누가 해요? 해제권은 누가 해요? 갑인데 누가요? 요약자. 갑이죠. 갑은.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누가 해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 거죠. 갑과 을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뭘로 해요? 수익자가 한다. 그래서 예전에 답이 이게 가장 많이 됐는데 요구를 내는 또 요게 좀 답이 많이 됐던 적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해요. 원상회복이나 계약 해제권, 취소권은 행사 못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번에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내용대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누구에게? 낙약자에게. 여기가 요약자에게 그러면 안 되죠. 권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수익자에게 채고를 했어요. 너 받을 거니 안 받을 거니?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게 도달주의거든요. 받지 못하면 당연히 뭐 한 걸로 봐요? 거절한 걸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는 끝이 거절해야 돼요. 거절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 거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것과 이것 두 개는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비교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뭐한다?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다가 확실하게 계약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합의로 해볼까요?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치소나 해제 보이죠? 이 치소 해제는 법정 사유예요. 법으로 정한 사유. 법정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무불리행에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요약자와 제3자의 뭐예요? 동의가 없더라도 제 수익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치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3자의 권리가 발생한 뒤에도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 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 요약자, 낙약자가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합의로 여기는 법으로 정한 사유예요. 다르다는 개념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좀 조심하세요. 여기가 갑과 을 사유 갑과 을 사유가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지소되더라도 수익자는 선의 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수익자는 보호되는 3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제가 나오는데 힘들면 잠깐만 쉴까요? 가서 화장실만 잠깐만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